우리는 니들이 어렸을 적 놀이터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동네 형들이야 형들은 니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차게 얼린 요구르트 거꾸로 들고 쭉쭉 빨아먹었어 근데 니네 요즘 모습 보니까 니네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살더라 니네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모습을 보면 볼링 칠 때도 탁구 칠 때도 배구할 때도 심지어 야구할 때도 저 와인드업 제1구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받았습니다 스트라이크 너네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계속하면 초코파이 대신 와이파이 먹게 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쳐 줌으로써 너희들을 스마트폰에서 해방시켜 주겠어 20의 세계 신문 아이돌의 짱스러이를 붙이는 우리의 이름은 동네놀이 초반바다 혼자 립싱크하고 있어 좋아 멋지게 오늘의 놀이 소개해 주겠어 자 오늘의 놀이 참참참 오늘은 동네놀이 참참참을 통해서 너희들을 스마트폰에서 해방시켜 주겠어 자 그전에 먼저 간단하게 몸을 풀고 시작하겠어 몸풀기 시작해 줘 준비 7세비만 영유아 주머니 속 괴물 버전이야 가자 피카츄 하이츄 파이빙 꼬부기 버터풀 야노란 비전투 또 잠깐 다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자 솔직히 얘기하면 니네 이 노래 다 알잖아 우린 이 노래 몰라 우린 이 만화를 안 봤어 우린 버터풀이 뭔지 몰라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해줄 거지?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야 즐거운 거야 준비 안 할 거야 근데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 같이 하자 함께 가는 거야 오케이 준비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안 시킨 것도 막 가는구만 좋아 같이 가자 준비 7세비만 영유아 주머니 속 괴물 버전 포켓몬스터 가자 피카츄 라이츄 파이빙 꼬부기 버터풀 야노란 비전투 또 갔을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피카 너 혼자만 친구가 아니야 나머지 다 친구인데 너 혼자만 너 정말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금 나를 봐 주고 있잖아 스마트폰 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 좋아 시원하게 몸을 풀었어 이제 함께 해보자 참참참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벗어라는 거야 자 그럼 서로 마주보고 옆사람끼리 서로 마주보고 자 마주봐봐 너네 왜 이래 너네 왜 이렇게 어색한 거야 근데 지금 서로 모르는 사이야 이름도 모르고 별명도 못 부르는 그런 사이야 그럼 별명을 불러줘야지 허벅지를 치면서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별명 불러주기 갈갈이 갈갈이 노세요 노세요 대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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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니들 나 벌써 잊은 거야 어 나 아직 스타가 안 된 거야 아직 어 이거 뭐야 이렇게 구걸 해야 돼 내가 안되겠어 니들 나를 검색해 나를 스타가 만들어 나 지난주에 니들이 실시간 검색어 2등 만들어 준 개그맨 김대범이야 어 나 니들한테 실망했어 내가 왜 2등을 해야 돼 1등이 왜 진중권이야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왜 내 앞길을 가로막아 나 이번주에 실시간 검색어 1위 안 만들어 주면 나 곽한구랑 외제차 훔칠 거야 조심해 어 곽한구는 너희들 정말 미워 곽한구는 3일동안 검색어 1위 했었어 오늘 자가 지고 온 사람 조심해 기자들 기사 써 절도범 아니야 김대범이야 시간이 없어 가져누라 틱틱틱틱탱탱탱탱탱탱 별명 불러주기 택파기 사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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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세요 노세요 대갈장군 왜 안해 대갈장군 니가 대갈장군이야 몰랐어? 다 알고 있었는데 틱틱틱틱탱탱탱탱탱탱 별명 불러주기 왜 안해? 해야지 오케이 가보자 자기 이름 부르고 부르는 거 가자 시작 틱틱틱탱탱탱탱탱탱탱 별명 불러주기 대갈장군 택파기 택파기 멸치대가리 멸치대가리 왜 안해? 멸치대가리잖아 여기 대갈장군 멸치대가리인 거 몰랐어 멸치대가리야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자 둘이서만 한번 해보는 거야 둘이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자기 이름 부르고 상대방 이름 부르고 자기 이름 불러 자 준비 가자 시작 틱틱틱탱탱탱탱탱탱편 별명 불러주기 대갈장군 멸치대가리 부르고 대갈장군 오케이 시작 틱틱틱탱탱탱탱탱탱탱 어떻게 별명 불러주기 멸치 대갈이는 왜 swift 되는 거야 좀 하자 한번만 더 준비 시작 팅팅탱팅탱탱탱 별명 불러주기 멸치 대가리 멸치 이 봤 멸치 이 게임 하는 거 모르겠어 모르면 나를 검색해 다 알려줄 거야 검색창에 나를 검색해 만약에 우리 개그가 망하면 다 멸치 때문이야 니가 우리를 망친 거야 자, 기억할 거야. 오케이, 좋아. 자, 이제 진짜로 참참참을 배워볼 거야. 준비됐어? 좋아. 데려 준비가! 아니야! 참참참이야! 그죠! 선성을 정하자! 가위바위보! 참참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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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갈 장군 한 번 나와봐. 대갈 장군 한 번 모시겠어. 선공을 정하자! 가위바위보! 정말 강한 걸 원하는 거야! 네! 화끈한 걸 원하는 거야! 네! 공격! 한 번 더! 참참참! 아!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너 혹시 멸치 친구니? 우리 계기를 계속 망치고 있어. 좋아. 좋아. 자, 이제 마지막이야. 나와 함께 하겠어. 대갈 장군 딱 쓰고. 멸치 앞으로 나와. 오케이. 부른 사람 나와줘. 한 명, 두 명, 세 명 앞으로 나와줘. 오케이, 땡큐. 올라와줘. 내가 지금 써. 이 친구들이 날 공격하게 하겠어. 내가 다섯 번을 다 피하겠어. 내가 이 친구들 중에 한 명 한테라도 공격을 당해서 지게 되면 이따 공연 끝나고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모두 독사지를 찍는다. 아! 바쁘다고 가면 안 돼. 나 싫어해서 가는 사람도 분명 있어. 하지만 내가 있는 여기 다섯 명을 이 공격들을 모두 다 이기게 되면 그땐 너희들이 나를 검색해. 나 차 훔칠 거야. 조심해. 준비됐어. 참참참으로 나한테 공격하는 거야. 공격하라고. 참참참! 들어가. 오케이. 이쪽으로 내려가, 이쪽으로. 호잇! 참참! 자, 여러분들 끝나고 우리 박중영 선배와 독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사진을 모두 다 찍어드립니다.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코미디 빅니그 게시판에 올린 다음에 나를 검색해. 잊지 마. 진짜 미안한데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? 진짜 한 번만 더. 내가 지금 방심했어. 진짜 한 번 해보자. 편집! 대단하네. 좋아. 여러분들 지금 느낀 거야? 스마트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야? 네! 오케이. 21세기 신문 라이드레싱스를 열어주친 우리 동네놀이! 첫번째! 첫번째!